한국수자진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전략노트, 유가 오를 때 할 일은 2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가 배럴당 82.82달러로 마감하며 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산유국의 감산기조가 지속되면서도 원유 소비는 증가하며 이러한 유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오펙플러스의 감산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책 수행을 위해 고유가가 필요한 사우디가 원유 감산기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급처인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화석연료 규제에 따라 소극적인 원유 채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기 부양 체계에 따라 원유 소비가 증가하며 수요 측면에 유가 상방 압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 상승은 물가와 함께 금리 상승을 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에 민감한 고밸류 종목의 약세와 함께 유가 상승 수혜주의 수익률 개선이 가능한 국면입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코스피의 각 업종과 유가 상승 간 상관성을 살펴보면 정유 등의 에너지 업종과 설비 투자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계, 조선 등의 업종이 유가와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즉, 유가 상승의 국면에서 유가 상승 수혜주에 대한 선별적 관심과 트레이딩이 유효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